모레부터 제주도 내 버스 노선이 대폭 개선됩니다. 가장 큰 골자는 버스 감차로 인해 노선이 통폐합되고 배차 간격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제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읍면 지역과 시 외곽 지역에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시행 전부터 제주도청 홈페이지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터미널과 서귀포 중앙로터리를 잇는 231번, 232번 일반 간선버스입니다. 현재 노선은 이렇게 남조로를 타고 남원과 위미를 지나 서귀포시 시내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노선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 12대 가운데 절반 6대가 감차됩니다. 그래서 노선이 개편됐는데요. 현재 종점이 서귀포 중앙로터리인데 바뀐 종점은 남원에서 끊기게 됩니다. 노선이 단축되는 거죠. 위미나 효돈, 서귀포 시내에서 해당 버스를 이용하던 승객들은 환승을 해야 해서 불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51번 버스 보겠습니다. 제주터미널에서 서귀포시 대정음 모슬포까지 있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 가운데 4개와 화순을 거치는 유일한 버스가 251번 버스입니다. 역시 감차로 운행시간 조정됐습니다. 모슬포에서 출발하는 시간을 봤을 때 6시 10분이 첫 차고요. 7시, 7시 40분, 8시, 8시 20분 등 배차 간격이 짧게는 20분에서 40분, 50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변경된 시간표 보겠습니다. 첫 차 시간은 6시 10분 동일한데 그 다음 차가 7시 55분입니다. 첫 차 이후에 1시간 45분이나 지나 다음 버스가 있는 겁니다. 배차 간격이 기존은 가장 길어봤자 50분이었는데 두 배나 늘어났습니다. 화순이나 4개 지역에서 제주시권으로 출근하는 직장인의 경우 첫 차인 6시 10분 버스를 타지 못하면 다른 교통수단을 찾아야 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주도는 버스 노선을 개편하면서 모두 85개 노선에 버스 75대를 줄였습니다. 일부 노선이 통폐합 또는 단축되고 배차 간격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읍면 지역 또는 시 외곽 지역의 경우 적지 않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바뀐 노선에 대한 홍보도 부족해 보입니다. 당장 개편 첫날 큰 혼란이 우려되고 있는데 현재 제주도청 홈페이지에는 출근을 걱정하는 내용부터 불만과 항의 상당한 게시길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중앙차로제 도입과 차고지 증명제 등 승용차 운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제주도의 버스 정책. 오히려 도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주면서 거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입니다.